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만 집중해서 수업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고 있죠. 일단 최근에 했던 것들은 디베이트 쪽으로 많이 갔었죠. 근데 지금 오늘은 다시 예전에 가르쳤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남아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apples? 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Yes, I like apples이거나 내지는 No, I don't like apples가 됩니다. 즉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문제에서 답을 유추해서 대답하는 연습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딱히 지금 이게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할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말들을 끊기지 않고 다 할 수 있는가의 입장에서 잘 했고 저희가 또 집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Could you tell me about? 뭐 이렇게 되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5w1h 즉 육하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텔라 학생은 곧 받아들이고 잘했고 레일라 학생은 그냥 원래 잘해요. 항상 잘해왔고 에어리얼 학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약간 말수가 적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영어를 못하냐? 그럼 그건 아닌데 그냥 애초에 성향 자체가 그래요. 할 말만 포인트 잡아서 딱 하는데 그게 되게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쪽도 연습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맘 같아서는. 그래서 요거랑 디베이트랑 섞어서 할 거고 아마도 비중은 지금 2번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시 그래서 아이들 그때처럼 잘하고 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tell me about? 하고 뭔가의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초 정도나 쭉 늘려가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 갈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